올해 새롭게 출시된 미니 보스턴 백 블랙 캔버스입니다. 내추럴한 캔버스 원단과 소가죽 디테일로 세련되면서도 귀여운 포인트가 되는 가방인데요. 사이즈는 가로 24cm, 세로 16cm로 파우치, 핸드폰, 팩트, 에어팟도 알차게 들어가더라고요. 짐이 많을 때는 이렇게 연출하고 짐이 적을 때는 이렇게 안쪽으로 닫아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편안하게 착용 가능한 예쁜 캔버스 백을 지금 만나보세요.